하.. 힘들다.. 잠깐만요.. 나 좀 전에 13만원인가 있지 않았나? 그 짓거리 하면서 순식간에 3만원이 탄거야? 그 행위가 의미가 있었을까? 잘 모르겠네.. 왠지 없었을 것 같은데? 아무 의미 없이 돈 날린 것 같은데? 너의 행복한 비전이네 우리 버투모델이예요 장교후보생이요? 장교후보생이예요 모든 것을 보고 싶어요 조지형 사랑해! 저 광산 적당히 지을게요 조지형 진짜 조지형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운 거야 조지형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니? 그렇게나 강력하신대 이네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니? 나는? 왜 나만? 내가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? 고마워 고마워 너의 하이버는 강력하다고 누구냐? 친구야 미쳤니? 누구냐? 누구냐? 내가 2만원을 왜 주냐? 좀 생각을 하고 말해 새로운 order 와 진짜 저 경험 없는 놈들 저거 진짜 아니 지들이 먼저 휴전하자고 해놓고 너무 강력하다 정말 강력하다고 안하는 놈들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할 생각할 수 없는 아예 이런 싸울 거고 다 context으로 어 맞다 악어 세이브를 한 이유는 저 아까 테스트해 보고 싶은게 있었어요 야 근데 이거 악어 한 마리가 죽어라고 안보이네 길가에 기어다니는거 맞겠지 악어야 악어야 나 재미없어 힘들어 이제 그만하자 제발 좀 기어 나와봐 어 찾았다 뭐 여기에 있어 악어가 옥수수 씨앗 이걸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 이거 맞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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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없애버릴라 그랬는데, 아씨 아 나 어차피 플라스틱 때문에 있어야 된다 니네 좀 잘 만들고는 있냐, 플라스틱? 집에 좀 가자 아아 코드넛 플라스틱 괜히 이섬 고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범선 범선 또 범선 만약에 뭔가 유니크하고 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범선 또 범선 집사 그래서 범선 공부 변화 방금 이 잠깐만 아니 누가 사탕수수 씨앗 아닌가 지난번에 로드하기 전인가 그게 어텐션 유진스인가 어디가니 돌아오면 안 돼 너 죽이게 돌아온다 온다 벌써 10시네 아잇 트림을 안줬어 에이 깜깁어 야 럼주 먹어라 빵 가져가라 빵 가져가라 호빈이 부족하지가 않나 호빈이 부족하지가 않나 초반에 호빈을 팔면서 좀 그걸로 돈 좀 땡겼어야되는데 무협 이게 다 빵경장이지 적돌이 없다고요? 아 나 머리아파 아 나 힘들 것 같은데 아 나 못해 깜김빈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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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뭐라고? 아 밀렵군 있는데 내가 안 캔 거야? 아니 안 캔 게 아니라 배치를 안 한 거야? 왜? 너무 정신이 없었나 그렇게?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부 EasterPS ute 타고 사 dragged 미트맨 중심 타고 바이브 기 collaps 기 윈 튼 심지어 3 sou 걸 미 이건 심지어 노동자가 필요하네 아, 쟤... 제 카카오가 꽤 풀렸어 그 카카오가 얼마나 줄어들어 와 이거 유지비 장난 없다 무기가 110개 있어? 그래도 계속 캐는 게 맞겠죠? 아무튼 드디어 콘크리트 제작 시작 근데 우리 강철이 남네? 신기하네? 왜 남지? 이게? 저게 어떻게 남지? 시냅스가 계속 줄어드네? 감자는 여유가 있네? 소멸라가 완료되어 잠시만요. 안 갖고 오고 있나요? 뭐라고? 아니, 계속 캐서 갖고 오고 있는데 없다고? 또 싸워! 대충 찍어. 나 지금 정신없어. 주방장이 생겼네? 저게 뭔 소리야? 아, 일단 이따가 보자. 잠깐만. 아니, 공장에 왜 시멘트가 없어? 아니, 공장이란 나 창고에? 시멘트를 갖고 오고 있을 거 아니야. 석회서골. 그치? 계속 캐서 넣고 있지? 이거 왜 안 갖고 오는데? 갖고 와. 제대로. 조은아 리포팅. 너 슈넥스에 왜 자꾸 돌고 있었니? 아, 슈넥스 옮기다가 내가 중간에 멈췄었구나. 그래서 인벤이 없어서 경고라도 띄워주지. 에이, 나쁜 놈들. 전혀 몰랐네. 계속 갖고 오면서 260개가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, 전. 근데 어쨌든 슈넥스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. 그러면은. 뭐 어쩌겠어. 또 노동자 줄여야지.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?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.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 직공이 또 들어가네? 전기가 이런 개념이구나. 여기서 좀 더 발전이 되면 저 형처럼 전신주 제기하겠네? 자파상은 또 뭐야? 아 시청에 저 효과까지 받는다고? 뭐야 방금? 나 뭐 본 거야? 조지 형 혹시 뭐 하셨어요? 방금 비행기 형께 뭐 했는데? 오션의 권력이 필요해. 뭐지? 어디 불났니 혹시? 뭐야 이거 또 적자네? 경상수지? 그냥 날 죽여. 아 세멘 공장 돌아가서 388호 아 세멘 공장 아 세멘 공장 아 세멘 공장 아 나 죽을 것 같아. 너무 사는게 힘들어. 이게 이 적자 상태를 빨리 벗어나려면 시멘트 공장으로 빨리 무언가를 만들어서 아 시멘트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걸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? 이게 잠깐만 유리에다가 황동이 들어간다고? 아연이랑 구리? 아연은 있어. 구리는. 나 구리가 없네. 야 잠깐만 우리 주라만에서 여기까지 올려면 와 너무 먼데? 와 지금 경쟁자들이 이제 싸우고 야 이거리는 쾌속 범선이 못 지나다녀. 라다! 고마워 양모가 부족하네. 양모가 부족하네. 아님. 와. Alden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 이렇게 필요한 게 많냐. 고무도 갖고 와야 돼? 증기선? 저 개쎄다며. 저 개쎄다며. 건설비용 25,000달러요? 그냥 죽여. 뭐야? 뭐야? 아니 그래도 이렇게 죽이면 안 되지. 잠깐만요. 왜 죽어놨는데? 니네도 작업복 없냐? 그만 좀 없어라. 진짜. 이게 통치자라는 게 참 대단한 거야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. 아니 뭐 하나를 채우면 뭐 하나가 부족하고.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다시 또 늘리면 또 다른 게 부족해져. 그 무한의 굴레야. 이거는. 진짜. 문명 같은 게임이랑은 차원이 다르네요. 근데 되게 현실적이긴 해. 우리나라에서. 물론 석유를 캘 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. 그걸 캐면.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. 그러니까 외국 가서 사오는 거지. 돈을 더 주더라도. 너무 현실적이야. 그래서 너무 힘들어. 아. 죽겠다. 자. 또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죽겠어요.